아 뭐야 으악 으아아아아ع 우야부 야악 야악 아무리 아 예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매주 토요일 오후 9시 생방송을 진행하는 아오니저택 오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멤버분들이 7살 순수한 꼬마로 돌아갔습니다 자 오늘 멤버들 소개하면서 방송을 시작하죠 안녕하세요 쥐득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섹시큐티인 쥐나나입니다 오 네 노래를 잘 부르실 것 같아요 오 그럼요 노래 한 곡 됩니까? 난 너일 뿐이야 그 무슨 말도 필요없어 피카츄 자 안녕하세요 홈쌤님 반갑습니다 요시 그란도 시즌 야 이거 그거다 슈퍼마리아즈 요시 요시 아 근데 꼬리가 좀 잘렸는데 꼬리가 도마뱀인가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이수거님 반갑습니다 반갑다 반갑다 나는 반창 2차 성진을 갖고 있는 7살 낙장아이 이수걸드 이수걸드 어 7살 맞죠 오늘 잠옷 입고 온거죠 잠옷 자 안녕하세요 태택이님 반갑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앞쪽에서 다 이상한 네 이상한 짓을 해서 저는 평범한 태택입니다 아 네 오늘 태택이님께서 오늘 괴물 역할을 해주실거에요 네 오늘 할머니 역할을 해주실거에요 네 맞아요 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보죠 애들아 애들아 오늘 우리 시골집에 있는 외얼머네 집 가서 놀자 어 그래 그래 좋아 할머니께 나 칭찬받으려고 머리를 밀었어 깨끗하게 어 그래 뭐 할아버지 아냐 그냥 할아버지 아니야 아 아 어찌뛐 우리 외할머니가 요리를 엄청 잘하신다고 오 하 아이 그런데 말 못 한 게 있는데 말 못 한겠는데 어 외할머니가 왜 할머니 집 거의 음 한 7년 만인가 8년 만에 가보는 거라서 할머니가 잘 계시는지 잘 모르겠네 우리가 그러면 아홉 살이니까 너 한 살 때 보고 안 본 거야? 한 살 때 가보고 내가 한 번도 안 가봤거든 할머니가 잘 계실지 모르겠다 우리 아버지 말로는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그런데 내가 꿈속에서 할머니를 봤어 할머니 잘 계실 거야 왜 할머니가 진짜 친절하시거든 아니 여기 피가 있는데? 여매나? 왜? 우리 왜 할머니가 애들아 놀라지마 놀라지마 애들아 놀라지마 놀라지마 우리 왜 할머니셔 우리 손녀 들어왔구먼 왜 할머니 안 본 사이에 인상이 더 좋아지셨어요 오우 그려그려 니가 없는 동안은 아주 그냥 혈색이 아주 확 좋아지 야 우리 왜 할머니께서 그 김치를 굉장히 잘하셔 우리 왜 할머니 김치 먹으러 갈래? 오 근데 여매나 야 할머니가 컬러 렌즈를 하셨다 아 할머니 할머니 맛있는 요리 해주세요 어휴 그려 부엉으로 오려 애들아 우리 할머니 음식 먹으면 깜짝 놀라실걸 우리 할머니께서 고기 같은 걸 굉장히 잘하시더라고 할머니 근데 그 고기 뭐예요? 저번에 먹었던 거 한 살 때 그 고기 말이니? 네네네네네 모르는 게 좋을 텐데 그래도 알고 싶니? 아아아 그게 뭐지 아 어쨌든 애들아 근데 원래 한 살 때 고기 먹나 아 고기 먹어 나 그때 이빨 있었어 일단 애들아 앉아가지고 우리 할머니 요리 기다리자 그래 그래 저런 저 여기서 어 근데 잠깐만 할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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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저번에도 그렇고 저 저번에도 그렇고 어 정육점 안 가시면서도 고기는 구해 오시는 거예요? 어? 그게 말이야 음 어허 난 미리 도망가야지 미리 도망간대 뭐야 아이 그럼 아이 그 고기가 도대체 정체가 뭔데요? 이 고기는 말이다 이럴수가 먼저 도망가야겠어 그 말이야 나 어? 이 고기는 어 내가 옛날부터 묵은지로 어 고기를 만들어 왔지 아 그래요 별거 아니야? 그냥 먹어도 돼 아 그래요? 아싸 내가 다 먹어야지 애들 다 갔다 됐걸 기완아 여맨아 아 예예예 근데 말이야 네 너 7년 전에 우리 집에 오고 왜 안 온 거니? 할머니랑 꼭 평생 살겠다고 했잖아 어어 평생이요 제가? 한 살 때 그런 말을 했어요? 한 살 때 그런 말을 했어요? 한 살 때 말을 했다고? 어? 너 천재구나 글쎄요 할머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자 그러면은 니들 오늘 밤만 먹고 갈 거니? 어어 아니요? 집에 가야되는데 엄마 아빠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할머니 뭔 밤만 먹고 갑니까? 할머니 용돈도 받아야죠 할머니 아니 이런 속물 같은 녀석들 어 손꼴은 다 어 다 비개 만들어 놓고 어 평생 나랑 같이 산다더니 어 나를 이렇게 빼시리라 어 예약니 어 어 아니 생각해보니까 우리 할머니가 아니 생각해보니까 우리 할머니께서 옛날에 내가 7살 때 돌아가셨 게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지금 살아계시는거지? 똑같은 놈이지? 어? 왜 자꾸 형끼리 생각하잖아? 우리 위험한 영맹이 아닌데? 나 잘 봤어. 어? 우리.. 근데 왜 우리.. 돌아가신 남 좋은거야만이 안오네? 아유 할멈! 아이고! 할멈! 아이고! 아니! 아니! 대호자비를 사시다니! 아유! 이제 오진거에요! 할멈! 야! 이제 오 verme 어떡해! 아.. 할멈! 내 바람을 피고 도망을간! 어우 야! 나 진정해! 아니 야! 하핰 아.. 할멈님을 만나셨네! 아 축하드립니다! 아니! 이 숨을.. 어 숨을 곳이 왔네 어우 정말 무서운 할머니야! 진짜 그러게 말이야 할머니가 우리를 인간고기로 만들 셈이라고 내가 할머니의 기분을 풀어드리려고 노래를 가져왔어 그리고 내가 기억이 났어 할머니는 일곱살때 돌아가셨다고 너 근데 본적 없다며 아 일단은 25분동안 도망쳐 다녀야겠구만 빨리 도망가요 일단 여기 너무 위험한 것 같아 아 그러게 말이야 빨리 도망가자고 아 여기 아이템이 아 여기있어 이렇게 오케이 투명화 좋구요 왜 야 너만 먹냐 아아 그래 나도 줄게 너도 줄게 자 됐지? 할아버지 드세요 왜요? 더 줘 야 더 줘 알았어 알았어 여기 여기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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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숨을대로 잘 찾아봐야겠는데? 오호라 야야야야야야야야 여기야 비밀동로있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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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이쪽이쪽이쪽 오호 오호미 할미는 다알아요 할머니는 어딨든지 다알아 할머니 기분을 풀어 잠깐만 잠깐만 기분을 풀어드리려고 노래를 가져왔어요 노래 할머니는 꽁짝 아니면 노래를 잘 몰라요 고마워. 오늘 한 번 죽으면 탈락입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오늘 아이템이 하나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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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봐야 빠져 다 올라가 여기 어떻게 올라가 아 여기 시프트 꾹 눌러서 쪽 올라가요 아 여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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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얘 얘 야야 누가 야 누가 덧 깔았어 야 아 나 어? 더 친데요 이거? 손자 목소리가 났는데? 화이톰 우리 여매님 목소리가 났는데 어디 있는거요? 와아!!! 이야 엄마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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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손자물품을 여기다 다 넣어놨는데 잘 있으려나 모르겠네 여기 있어야 할텐데 손자물품은 없고 할머니 왜그러세요 할머니가 이상해요 할머니! 어떻게 이렇게 따라왔어! 할머니가 이상해요 여러분아 우리 할아버지 천국을 가끔은 할머니 나이스 왜 안들어가죠? 왜 안들어가죠? 잠시만요! 할머니 왜 이렇게 나와 따라와! 내 손잡은 것 뿐인걸 올라갈 줄 알았니? 할머니는 다 알아요 어릴 때부터 니가 여기서 국물창고 놀이를 했다는 거를 뭐니? 어디갔지 얘가? 올라갔나? 뭐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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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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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생각해보니까 저 위에 25분만 버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뭐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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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엄마야? 엄마야? 엄마야! 아니? 우리 손잡 어디로 갔지? 우리 하나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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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흔넘는 여기는 그러던데? 음... 근데 차 못갔나? 털무게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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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야 버그를 써 왜 야 버그를 쓰고 있냐 아 이게 생존할 수 있는 아이템 그런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25분 뒤에 문이 열린다니까 탈출구를 먼저 알아놔야겠다 좋은 생각? 어 뭐야 이거 오 오오 어 이런데도 있었어 아 아 오케이 오케이 계단 아 여기 옆에 있었어 여기 비밀문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문 열 수 있고 그리고 어 뭐야 이거 아 오케이 오케이 자자자 여기 장롱 하나 있구요 뭐야 어 레버 여기 있었어 레버 있었네 레버로 뭐하는거 같은데 여기 어디야 여긴 또 어디야 어 어어어 어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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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싶어요 엄마 보고싶어요 아 할머니가 야 이상해 아 이거 보고 있었는데 일단은 이쪽으로 갈 수 있고 한 번에 갈 수 있고 그리고 여기로 가면은 이 문 열리고 어어어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방금 아니죠 원래 이거 이거를 원래 없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25분 뒤에 이거를 놓고 탈출하는 거네 요기였어 아 너무 아 입안에 안 뜯는다. 이걸로는 그냥... 치킨이 아니에요? 아니, 이걸로는 어떻게 보면 못하고 있어요. 나 진짜, 나 진짜 미친 거 같아. 이걸로는... 나 진짜 미친 거 같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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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이런 표가 모였단 말이예요 어떤 녀석이 지금 장난을 치고 있는 것 같아 할 이상도 도망가! 도망가! 우리 손자가 다 컸어요. 옛날에는 뚜두루 맞게만 하더니 커가지고 이제 뛰어도 다닐 줄 알고. 당신은 우리 할머니가 아니야! 맞아요. 나는 너의 할머니가 아니에요. 그럼 누구?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뭐야?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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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유 어지러워. 어? 근데 여기서 어떻게 나가지? 못 나가? 나한테 좋은 방법이 있어! 뭐지? 무슨 방법인데 또? 가라오르라 충전이여 환상의 날개 어휴 가! 이거 원래 이래도 되는거여? 뭘로? 나도 뭘로? 어휴 나 가보려. 여기 사람들 다 보네요. 아휴 진짜 할머니 야 빨리 돌아와 야! 돌아와! 야! 야! 우리야 빨리 할머니 피해서 도망가야지! 나 열심히 도망을 다졌는데! 아직 안 죽었어. 어? 뭐야! 뭐야! 방금 뭐였어! 야 문 열어어. 문 열어어!!! 문 열어어!!! 야 값闊었어! 시새롱! 뭐야 방금! 야! 야! 나! 야! 뭐야 방금 뭐였어? 야! 심장마비올 뻔했냐 시히도 오? 오오 정말 무섭구만요 야! 오우 정말 무섭구만요 방금 뭐였냐? 와 미쳤다 할머니?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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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없어 야 그거 뿌리면 어떡해 난 검을 검을 뽑았단다 자 너는 진짜 죽을 줄 알아 버르장 말이 없는 녀석이야 야야야 늑대야 그럼 우리 너랑 나랑 요루룩 끝? 아 이거 집중해야겠는데? 어허 야 늑대야 너부터 가봐 너부터 어때? 그러면 내가 저 녀석을 내가 한번 현혹 시켜볼게 어디까지? 문 열어 줘 할머니가 쫒ál아 문 열어 줘 문 열어달란 말이야 형 형 문 닫고 얘기하자 음음음 tão 훠흠흠 Buzz Breath Voc 자 이제 25분뒤에 탈출해야겠죠? 저는 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막아놨어? 잠깐만 잠깐만 됐어 나만의 공간에서 안전하게 있다가 탈출하겠습니다 내가 아까 찾아보니까 25분뒤에 탈출하기 좋은 향수가 있더라구요 일단 이쪽으로 간다음에 장면도 나와요 나오고 그 다음에 일단은 여기서 문을 닫을 수 있거든요 아 전부 다 닫을 수 있어 모르겠고 자 일로가서 요기 요기 이 계단 이 계단에서 잠깐만요 계단을 지켜보고 있다가 나갑시다 안보이겠죠? 그쵸 그쵸 안보이죠 안보이죠? 오케이 지켜보고 있다가 지나가는거 확인하면은 조금 늦게 탈출하는거죠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자 괜찮아 괜찮아 음 야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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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저기 이름표 보이죠? 저기 저기 멀리 있네요 막 쫓기고 쫓기는거 같은데 막 쫓기고 쫓기는거 같은데 여기 있다가 나는 이따가 나가면 돼 이 뒤에서 때릴 수도 있다고? 아 그럼 문 좀 닫아놓자 그쵸 그치 그치 이거 그냥 흙 좀 하나 깔아놓죠 좋아좋아 아 그러면 요기 앞으로 오면은 나 죽잖아 흙은 파놓죠 흙은 나잇 아이고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아 이 댁이 아닌 게 아 이게 어디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어디 있는 거예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ㅏ 0 éro 나무 검을 빨리 뽑아서 아 잠시만요! 할머니!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저 지금 지금 저 다리에 쥐가 났어요 맞아요! 쥐가 났어요 오 나이스! 나이스! 내려가 내려가 올라가야 돼 나이스! 이 녀석이 한번뒤치 두 번 와 오! 여게 설치이야! kasaku inspections antenheim 1Cover 할 부분 할 포인트! 할 clothes 아아 하하하 ABS 3ề roz VIC 깜 roother versions 나 요르니까 죽었어 야 질대 여기 여기 질대 여기 나 저 빛살기를 보여주지 질대 여기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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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가라고? 시간이 아직 남았잖아 빛살기를 보여주지 빨라 방금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나? 내가 잘못된 것 같았니 너 때문에 화만 났잖아 너 때문에 화만 났잖아 나 좀 꺼내줘 야 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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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고파 마구마 히히히히 가위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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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이제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이제 집사가 집에 가자 어 어 어 아 빨리 가 으 아어씨 빨리 출발하세요 간식 어디 가 이 녀석들아 아 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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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 일이야 출발하세요 빨리 할머니는 쫌 차온단 말이에요 아 문 열어 알겠어 알겠어 요 출발할게 야 연간아 희흡, 희흡, 희흡... 흐으흐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아... 으어허허허허허허허허ㅗ 야 이거 뭐... 야, 이거 뭐야 야! 아, 이거 실례합니다 아이, 당일 저번 자! 아, 이거, 아, 이거 실례합니다! 야, 야! 아이고... 야아, 흐핳! 아이고... 넘어갈 수 있어, 오케이 오케이 아, 됐다 뭐 여기 poking 아... 이 버스를 타면 갈 수 있는 건가요? 어딜요? 왔어! 갑시다 가자! 야 이거 천국이었어! 따라와! 할미도 갈게! 자 출발합니다! 야 어딜 가는데? 야 이거 가지도 못하네 이거 막아놔서 가즈아! 천국이야! 정확했나봐! 그렇게 그들은 천국에 떠나고 말았다 해피엔디 그들은 어디에?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아오니저택 할머니 몰래 탈출하기 끝이 났고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저하랑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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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